여기 달콤한 연애 중인 커플이 있는데요 남자는 무언가 단단히 준비한 듯 보이고 맙소사 그렇게 둘은 달콤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섬으로 들어갈 비행기를 구하려는 둘인데요 이라 이씨! 이거 거지같은 비행기를 봤나? 이건 나 알 수 있는 거야? 어, 손님이 오셨구만 이 비행기는 최고급이죠 그런데 어, 자기야 아무래도 이 비행기 타면 뒤질 것 같아 걱정 마세요 하지만 결국 탑승하게 되죠 그리고 얼굴에 화색이 도는 남친입니다 그들은 무사히 섬에 도착하게 되고 그날 밤 수줍게 고백을 시작하는 프랭크 이건 오케이? 다음날 회사에서 급히 연락이 오는데요 편집장인 그녀가 해결해야 할 일이 생긴 듯 보입니다 결국 또다시 비행기를 구하러 퀸이를 만나러 건 로빈 악천호 날씨지만 황급히 출발하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먹통이 된 비행기 이 정도쯤이야 예상대로구만 저기로 추락하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둘은 근처점에 불시착하게 됐죠 다음날 여긴 무인도인 것 같네요 모든 건 계획대로죠 순수한 질문을 하는 그녀에게 면박을 주며 둘은 티격태격 다투기 시작하고 그럼 도움이 필요한데 왜 이러는 거죠? 결국 화가 난 로빈이 급히 비행기 안을 뒤지기 시작하고 급할 때 써야 할 구명 보트를 작동시킨 듯 보입니다 표현이 확실한 그녀죠 한편 섬에 남아있는 일행은 그들이 실종된 걸 알게 되는데요 엉덩이 여전히 으르렁대는 로빈과 키니 아니 그럼 엉덩이가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안 봅니까? 띠로 꺾기를 하던지 먼저 사이다를 한 방 먹이고 당신은 내 타입이 아니야 난 가슴 크고 엉덩이 빵빵한 여자가 좋아 이분들 이러다 젊을 것 같은데요 숲속을 헤맨 끝에 드디어 물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데 황급히 그를 찾는 로빈 그렇게 길을 잃은 뱀은 쫓겨나게 되는데요 갑자기 둘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한 듯 보입니다 다음 날 비행기를 발견한 로빈 굳이 저기에 그녀는 황급히 조명탄을 꺼내 발사하지만 서로를 탓하며 또다시 싸우기 시작하는 둘입니다 퀸은 이곳을 타미탱가라 짐작하며 함께 신호대로 향하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정상엔 아무것도 없는 듯 보입니다 바로 그때 섬으로 다가오는 한 척의 배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황급히 구명보트를 타고 배로 다가가는 둘 맙소사 공교롭게도 해적선이었고 둘은 다시 섬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해적을 유인하는 퀸이 그리고 그를 도와주는 그녀인데요 하지만 결국 붙잡히게 되고 위험한 상황에 노인도 보입니다 그때 기지를 발휘해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둘은 도망가지만 벼랑 끝에 몰리게 되는데요 갑자기 엎소사 그렇게 목숨을 구한 그들은 두 번째 키스를 하게 됩니다 한편 로빈을 잃은 슬픔에 프랭크의 상심은 깊은 듯 보이고 그런데 안젤리카의 유혹이 시작되는데요 강력한 한방 이쪽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하지만 남친과의 의리를 지키고픈 로빈 나무 위의 낡은 비행기를 보고 불현듯 아이디어가 떠오른 듯 보입니다 결국 부속품을 떼어내 자신의 비행기에 장착하게 되는데요 문명 세계로 돌아갈 날이 멀지 않은 듯 보이죠? 그들을 잡으러 다시 돌아온 해적들 퀸니는 부상을 입게 되고 황금비 비행기를 출발시키는 그들입니다 무사히 하늘로 이륙하고 너무 똑똑한 해적들 그 시각 섬에서는 그들의 장례식이 한창인데요 바로 그때 하지만 하지만 루는 부상으로 기절하게 되고 어설픈 로빈이 착륙을 시키게 됐죠 얼마 뒤 저기요 섬에서의 일을 잊지 못한 로빈이 찾아오는데요 하지만 그녀를 위해 보내주기로 결심한 퀸니 우리 여기까지 합시다 그런 그의 반응에 그녀는 실망한 듯 보입니다 잘 가 결국 로빈은 중대한 결심을 이야기하게 되고 잘못 이해한 프랭크는 바람핀 걸 고백하게 되는데요 결국 깔끔하게 상황이 해결되어 버리죠 한편 퀸니 또한 그녀에게 달려가는 중인데요 그리고 다시 만나게 된 두 사람 드디어 사랑을 확인한 둘의 키스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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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을 통해